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11강 1번 윗글의 소재는 골프 시켜봤어? 시켜보기도 전에 못하게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1강 1번은 프로골프 선수가 되려는 아들과 조금 잘렸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이것을 말리려는 아버지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son, 아들인데 wh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골프고 and the father인데 who wants to stop him 아들을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 소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force will arc 이름도 이상해 주어 자 이 사람은 was successful한 성공적인 부업 동격 비즈니스맨이었어요 돈 많아요 일단 기억하시고요 흰 아빠가 asked me 나에게 to talk 하는 것을 자 여기서 구조는 ask a to b 구조로 ask 목적어인 나에게 to plus 동서원영 자 대화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돈사 원영 자 to는 다시 전치사구요 돈사 원영 자 to는 다시 전치사구요 돈사 원영 그의 아들인 브랜트에게 그래서 to가 전치사 돈사 원영 쓰고 브랜트는 돈격 처리하겠습니다 브랜트는 월스 자 about는 막 뭐 뭐 하려 하다는 뜻이죠 be about to graduate 돈사 원영 자 그러면 졸업하려고 그랬어요 from college 대학으로부터 자 그리고 아까 얘가 동사 번 잡아주고요 was 얘를 단수 e 번으로 잡아줄게요 자 was obsessed with 그래서 b 동사에다 obsessed with를 쓰면은 일단 수동형으로 같이 가면서 뜻은 왜 안잡혀요 뜻은 뭐 뭣에 사로잡히다 뜻이죠 수동 사로잡혔는데 아이디어에 자 해서 with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요 구조고요 자 대부터 전체 묶어주고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는데 구어 동격 동격의 구조인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명사절이니까 자 이 아들이 주어 가졌다고 포텐셜 잠재력을 목적어 자 잠재력인데 to be 될 수 있는 잠재력이니까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포텐셜이라는 명사를 지켜주는 투부정사 가 법으로 쓰였어요 어떤 잠재력은 be 되는데 프로페셔널한 평용사 전문 골퍼가 될 수 있다는 부어 동격 골퍼는 나의 인생이야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땐 대도 안 하지 맞죠 그래서 포스가 아빠가 똑같이 썼어 ask 나에게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목적격 부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아유 필기 귀찮다 여기 맞죠 ask 목적어 목적격 부어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격 부어로 들어가서 여기 동사 원형 자 만나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자 위드 브란트와 함께 자 오비어슬리 하게도 그래서 부사 분명히도 부사 호핑에서 분사로 썼어요 분사인데 실제 주어는 누구였냐면 아까 아 주어가 아빠였죠 그래서 아빠가 해서 희망하다는 능동의 뜻 요자리 다시 한번 명사를 내면 포스가 희망하면서 그래서 현재 분사 그래서 잡아주고 희망하는데 자 that 전체를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잡아요 목적어 that 이하의 사실을 희망하면서 내가 아마도 줘 동사 자 steer 해줄거라고 동사 원형 steer him 글을 목적어 자 Toward 전치사 국가에서 목적격 부어로 잡을게요 Toward giving up history of becoming a professional 다 묶을게요 요렇게 자 대괄으로 닫고요 자 다음은 Toward 향에서 전치사 전치사 국가 목적격 부어로 잡고 전치사의 목적어 포기하는 것을 자 steer Toward는 steer이 운전하다는 뜻인데 향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절을 해서 쪽으로 포기해라 슉 이렇게 자 아들이 포기하는 것을 조절해 주기를 자 그의 전치사 전치사 자 dream 꿈인데 전치사의 목적어 오브 아 전치사 너무 많이 쓰는데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좀 마이스들은 이해 바랍니다 자 오브 being professional 전문적인 평용사 골퍼가 되는 것을 부어 동격 야 니가 발 좀 잘해하고 얘 좀 못하게 해봐 이런 거죠 맞죠 자 after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singing brand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본 후에 주어 만났어요 일단 상담 끝났스 with 전치사 포스와 함께 전치사의 목적어 듣는 부터 짜증 날 수도 있겠냐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전치사를 많이 쓸 줄 몰랐습니다 자 나는 만나는데 포스와 그리고 제안했어요 동사 2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된 것은 제안하다가 여기서는 제안하다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제안일 때는 뒤에 that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사실 전달이란 뜻이에요 뭔가 서제스트가 행동 변화를 요구할 때는 뒤에 조동사가 생각되고 동사 원형이 오지만 여기서는 서제스트 대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he head 그래서 head라는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서제스트가 왔더라도 얘는 제안의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e가 아니다 여기도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들이 딱 좋아하는 문제죠 우리 문법 조금 할 줄 아는 항생들은 여기서 보자마자 여기서는 어 이거 해부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이 행동 변화를 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전달이에요 그래서 흰 아들이 가졌는데 too much 해서 부정어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too loose 잃어버릴 수 있는 이렇게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용사 동사원형 자 만약에 내가 꿈을 포기시키면 얘 완전 망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if 들어가고요 만약에 브랜트가 아들이 world deprived 되어진다면 빼앗겨진다면 수동 of the chance 기회가 빼앗긴다면 to see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얘도 앞에 나오는 chance 명사시켜주는 특구정사 평용사 보는 기회를 빼앗긴다면 보다는 여기서는 목적어로 처리합니다 인지 아닌지를 보다의 목적어 필요해 타동사로 봐요 자동사가 아니고 보는데 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명사절의 목적어에요 목적어 아들이 가졌는지 아닌지를 라이 스탑을 묶어갖고 다시 종속절 목적어 졸발은 것들인데 to become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스탑 수시켜주는 두부정사 형용사 하면 될 수 있는 프로골퍼가 네가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 꺾어버리면 어떡해 얘가 진짜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if절 된다면 if절 시절도 박아 놓을게요 자 if 가전법 자 시제는 과거예요 과거 자 그래서 과거 시제가 여기서 월 여기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if절 가전법 과거 썼으니까 여기서 if 월까지 신경 써라 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해놓고요 자 그는 아마도 주어 would never know 동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방금 전에 가전법 봤듯이 가전법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조동사의 과거 형태 여기서 과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과거는 아니고 would는 아마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얘가 가전법 과거니까 과거로 맞췄다 조동사 위례 과거는 아닙니다 아마도 알 것이다 는 그냥 약한 추측이에요 왜 현재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아마도 모모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마도 되지 않을 것이다 뜻이죠 자 아마도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if절도 똑같이 목적어로 인지하는 인지입니다 목적어 자 그가 저 could 자 가질 수 있는지 could have been 여기서는 could have 조동사 bpp로 한꺼번에 잡는 게 좋겠죠 자 could have been 될 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자 성공 그래서 비동사 뒤에 successful 형용사 성공적으로 안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흰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마도 대는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순차고요 헤이트 할 것이다 동사 원형 싫어 그래서 아빠가 원망하겠죠 그의 아빠를 목적어 자 푸는 기간에서 제사 동안 전치사 rest 나머지 대걸어로 못 꺼야 되나 rest of his life 까지 못 꺼야 되나 rest of his life 까지 못 꺼야 되나 나머지 그의 삶을 그래서 아들의 삶을 for 대하여 그의 뜻이에요 전치사 depriming한 것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 빼앗은 것에 대하여 자 그에게 자 얘를 힘은 누구냐면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에게는 사실상에서 해석상 얘를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면 의미상의 주어 격으로 잡아주면 줘요 자 빼앗는데 of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이 기회란 말은 프로 골퍼가 되는 기회였죠 this opportunity 이렇게 묶어갖고 아까 프로 골퍼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아빠때문에 못해봤잖아 나 아빠 죽을때까지 엉망할거야 자 그 다음 what's worse 무언가 더 안좋은 것은 what's worse 또 선행사 주어까지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동사 더 안좋은 것은 평용사 수거적으로 잘 씁니다 즉 possibility 가능성인데 of 전치사 또 나온다 전치사의 목적어 risking some money by supporting his son 까지 이렇게 묶을께요 자 여기서 전치사고 얘기가 1번이에요 자 가능성인데 음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렇게 가는게 좋겠네요 보기가 여기 1 무엇이 더 나쁠까 여기서 사실상 의문문으로 잡아요 1번이 나쁠까 혹은 2번이 나쁠까 이거 선택해라 이놈아 이거에요 리스킹 위험을 감수하는데 몇몇의 돈을 자 그러면 돈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by ing 또 나오네 전치사의 목적어 아들에게 지지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골프할때 돈 레슨비 골프채 필드 나가는거 돈 이게 더 나쁠까 혹은 possibility of 여기 같이 걸려요 그래서 오브 생략 잡아주시고 여기서 다시 ing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2 전치사의 목적어 2 자 한번 가능성인데 risking running the risk 는 위험을 감수하다 뜻이에요 감수하는데 오브 his son's life long 아빠의 평생에 걸친 Amity 하면은 증오를 아까 이거 증오 대신에 hate라는 단어가 또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필기를 다시 해놓을게요 자 네가 돈을 버리는게 나을래 아니면 애가 뒷감당 못하는게 나을래 그러면 to 소유격 plus great credit 그래서 의역해야됩니다 얘는 뭐뭐하게도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칭찬할만하게도 그래서 크레딧이 공로를 길이 닿듯이에요 그가 공로를 아 새끼 좀 개념 있네 요런 느낌 자 포스는 했어요 동사 About Face About Face 도 여기서도 의역해야되는데 얼굴을 바꾸단 말은 태도를 바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태도를 바꿨고 그래서 얘가 과거역 번으로 가고요 made 만들었어요 만들다는 타동사니까요 다시 목적을 필요하죠 What I think 해서 묶어주고 What I think 를 버려요 일단 삽입 삽입절로 보고 무언가 그냥 한 개로 가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전체 방금 전에 묶은 게 목적어 명사절로 여기까지 가고 있고요 무언가 내가 생각하기에 삽입 Was The Right Choice 내가 생각하기에 Right Choice 라는 말은 그냥 일단 시켜봐 이거죠 맞죠 요것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는 없고요 주재도 없고요 아마 대명사 문제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내용은 골프 선수가 되는 아들을 말리려고 나를 불러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 말리면 나중에 뒷감당 안 돼 그냥 놔둬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섭죠 자 여기서 11강에 우리 1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아 자 윗글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혹은 단어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다시 이렇게 필기를 해갖고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2번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자 그러다 프로게이머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 맞죠